여러분 제가 오늘 풋살장에 온 게 아니고 동물농장에 왔어요. 동물농장. 아따 미치겠다. 네 여러분 24미터남입니다. 이렇게 해야 되나? 24미터남입니다. 24미터남입니다. 풋살장에서 도전을 해볼 건데요. 오늘 준비한 미션은요. 망고 푸딩 빵구기 미션을 할 겁니다.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2위 도미닉 칼버트 로인존에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전생에... 무슨 전생에 방학과 안들림이었나? 그 닭새끼 좀 중위시켜라! 아주 주변이 내추럴합니다. 꼬꼬댁도 울고 아주 좋아요. 아쉽! 손동형을 기원하며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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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! 아우타임! 아우!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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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오늘은... 쪼꼬파이 쪼꼬파이 당충전 쪼꼬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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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려 맛있습니다 여러분 토트넘 경기가 월요일 새벽 4시 45분에 브라이트니랑 있습니다 꼭 두근만 넣어서 올시즌 극정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넣으면 부탁드리면서 23미남은 요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부탁드려요 아쉽네 아쉽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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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중지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